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박서호. 박서호? 우리 박서호 친구인데요. 트럼펫 교회에서 조금 배우다 방학을 이용해서 이 트트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리는 조금 낼 줄 알아요. 낼 줄 아는 거를 우리 교본에 의해서 오늘은 낮은 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도 한번 내볼까요? 도. 도. 솔. 도. 좋아요. 도. 좋아요. 우리 도솔도 언제 했죠? 엊그제 했죠? 엊그제 와가지고 도솔도만 이렇게 딱 하고 갔어요. 얼마큼 되나 했더니 어, 그 짜래요. 아주 잘생겼고. 그래서 이제 교본에 의해서 오늘은 도만 하는 거야. 도. 낮은 도. 낮은 도를 잘 내면은 높은 도도 쉽게 난다. 지금 금방 잘 났잖아. 그렇지? 우리 도 몇 번 불었잖아. 그죠? 자, 그래서 1번 도 네박자 다시. 네박자. 둘. 시작. 셋. 셋. 쉬고. 둘. 셋. 넷. 자, 근데 어떻게 돼? 소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도. 이게 되잖아.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 소리는 도. 똑같이. 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수호는 지금 앞에다가 힘을 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도. 똑같이. 그렇지. 다시. 다시. 시작. 아, 브라보. 잘하잖아. 이거 찍으니까 잘하네요. 그치? 그래서 소리는 물하고 똑같아. 수돗물이 내가 여기다가 세게 주면은. 이 세게 나가는 거고. 벗겨주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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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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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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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를 소리랑 똑같이 해보세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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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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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奇怪 thing changes. 서우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되게 작아요. 그죠? 작지만 트럼펫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몇 살지? 그러니까? 2학년은 3학년이에요. 몇 살이야? 10살. 10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연습 조금씩만 하면 우리나라의 트럼펫은 할 수 있을까? 이거 좋아요? 이거 좋으면 우리나라에서 트럼펫 최고 잘 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보다 더 잘 볼 수가 있어. 그죠? 1번 됐고 2번은 두 박자씩 하는 거야. 다. 다. 해보세요. 다. 시작. 다. 끊지 말고. 다. 다. 시작. 다시. 이러지 말고. 그렇지. 다. 하나. 쉬고. 둘. 셋. 엔. 다. 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쉬고. 다. 다. 이 사이에 숨 쉬지 말고. 코를 쉬면 안 돼. 숨은? 이리로 쉬는 거예요. 너 코를 쉬었지 지금? 응. 코를? 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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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해 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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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숨 쉬는 거야 봐 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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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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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복식콕을 모르지 숨을 이렇게 이렇게 쉬는게 아니라 숨 쉬면 배만 숨 쉬면 딱 되겠어요 어때 배가 불렁 나오지 해봐 너 숨 쉬어봐 한번 불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안올라가게 배만 나오게 해봐 다시 그렇지 오케이 이게 복식호흡이야 알았어? 이제 숨 쉴때 나팔을 부를 때 어깨가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여기는 가만히 있는거야 그러면 어디야 이게 저음통이야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물을 올려주는거야 자 이제 두 박자 됐어 까만건 뭐야? 4분음표죠? 저거 몇 박자야? 한 박자 그럼 이제 한 박자씩 네 번 내는거야 2022 나팔을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5번을 말하지 마시고 길게 시작 오 다시 시작 역시 영상을 찍으니까 효과가 되게 좋네요 유튜브에도 올릴거야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수호가 10년 지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볼거야 그치 이걸 하면은 트럼펫을 그때도 했으면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만나서 저렇게 했구나 그러면 그때 되면 트럼펫 선수가 되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귀한 자리야 우리 처음 만났잖아 두 번째 만남인데 이번에는 가수 천천히 해보 다 시작 됐어. 천천히 되니까 요거를 편하게 요기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빨리 하는게 숙제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이게 이게 막 빨라질 수가 있는거야. 알았지? 요거 숙제입니다. 자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업 우리 수업 친구의 다음에는 얼마나 늘었는지 일주일 후 아니면 2주일 후에 다시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지심사